영상 2도 최강 온도는 1도? 0도? 1도? 바람은 조금 없는데 춥네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느낌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 제가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양평 왔다가 지금 용인 가서 인천공항까지 안 돼 투어에 투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데 요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매출은 이미 9월 달에 초과가 됐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죠 영상 찍을 시간이었는데 영상 찍을 시간이 매출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번호가 궁금하거든요 영상별로 구문을 확인할 시간은 보여주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번호가 궁금해 우리나라에는 최대한, 이런 경우를 동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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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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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많은 미터기 벽돌 같은 거 통합된 게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가까운 택시미터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말고 내년에 무슨 뭐 영상 나온 거랑 또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모델이 여러 개라 된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스마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가 뭐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아직 승인이 안 나와서 다른 업체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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